전해드린 대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전직 대통령을 직접 거명한 건 야당 입장에서는 영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치부 권은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가장 궁금한 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했느냐 이건데 취재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감사원 안팎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실무자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까지 조사할 필요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이 눈여겨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2020년 9월 22일 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무참히 사례된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또 정부가 이틀 뒤인 24일에야 이 씨의 사망과 시신 훼손 사실을 공식 발표한 과정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살해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감사원은 별개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 감사원 조사와는 어떻게 다른 점을 조사하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까? 네, 검찰 조사가 3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핵심은 문재인 청와대가 해수부 공무원 이 씨의 피습 사실을 은폐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이 씨가 잦은 월북한 게 아니라 단순 표류였는데 표류 가능성이 언급된 국방부나 국정원 첩보들을 누가 왜 없앴는지 그 이후에 누가 잦은 월북으로 기정사실화해 발표까지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씨가 사망 첩보가 보고된 뒤 3시간이 지난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청와대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이미 조사를 했는데 그 회의 직후에 보안을 유지하고 로우키로 대응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국정원에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개입을 했는지 또는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첩보 삭제 경위, 이거 밝히는 거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군요. 야당은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 조사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격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993년 평화의 땜, 율곡 사업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노 전 대통령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도 외환위기 관련 질의서를 받고 답변을 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대관과 국방 현안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전면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 문재인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두 번이나 연장한 감사 기간이 10월 13일에 일단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 질의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됐을 때 꼭 여당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죠. 권원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